제가 이 제품 리뷰를 하면서 썸네일 제목으로 달았던게 뭐냐면 현역선수들은 가서 사라고 되어있어요 현역선수들만 아마추어분들은 사지 말라는 뜻인데 왜 사지 말라고 하느냐 신발 좋다고 해서 현역선수들을 사라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긴데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싼 축구화를 샀을 때 우리가 축구화를 사는 이유가 자꾸 이것저것 골라서 결국엔 축구화를 통해서 뭔가 축구를 할 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는거 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아마추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예를 들면 대포알슛이다 가마차기다 아니면 뭐 볼콘트롤 뭐 그런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선 이 니트업 부드러운 로퍼 아래쪽으로 패딩이 전혀 없습니다 패딩이 없다는 것은 공을 컨택을 했을 때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 그러니까 공을 찰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단련이 안되신 분들은 발이 아프겠죠 그 다음에 보통 프레테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 볼 수 있는 돌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마차기에서의 그 회전력 증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발등 슛이든 뭘 슛이든 하게 되면 이 어퍼가 아래쪽으로 단단한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슈팅의 증가 다시 말하면 파워의 증가 같은 것들을 착각이긴 하지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패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쪽을 보면 이게 뭐 그립 니트다 무슨 아톰 니트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플라이 니트다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그 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니트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인조가죽 표면과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그립이 없어요 여기가 제일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인사이드 부분인데 여기에 특별한 그립이 없고 이 위쪽에 지금 되어 있는 니트의 코팅은 실제적으로 그립을 만들어 주기 어렵고 그 다음에 텅이 없고 폴드오버 텅 프레트처럼 그런거 없기 때문에 이 이음새 부분에서 신발끈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공에 발등에 얹혀서 차는 경우에 있어서도 발등을 보호해 주거나 하면서 공에 그러니까 그 프레트 같은 경우에 폴드오버 되어 있는 부분에 공이 딱 맞으면 뭔가 둔탁하게 뭔가 퉁 하고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게 보통 가죽에 패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맞으면 발생하느라고 우리가 그 발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무게는 가벼워요 무게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윙이다 뭐 사이드 윙백이다 하면서 그 빠른 스피린트를 원하는 사람들 빠른 스피드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는거에 스터드의 형태는 이런 라운드가 아니죠 라운드가 아니라 뭐죠 티형 아니면 뭐 블레이드형 아니면 쉐브론형 이런 형태 스터드인데 이 제품은 스터드 형태에서도 존중부 쪽에 그냥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운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미주노나 이런거의 라운드 스터드랑 차이가 없고 신발 자체를 신으면 그냥 맨발에 가까운데 맨발로 축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축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겠죠 그래서 이 축구화는 미주노가 말하는 맨발 감각 베어풋에 가장 근접한 축구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신으면 본인들의 실력이 고스란히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화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축구화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베어풋이기 때문에 신으면 정말 발의 밀착도 좋고 부드럽게 발을 감싸고 하는데 그게 싹스피시든 아니면 베어풋에 가까운 느낌을 가질수록 실제적으로는 축구화가 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맨발로 우리가 축구를 하는 것은 축구화에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축구화를 신었는데 맨발 감각에 가깝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축구화에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고 싶거나 좋은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축구화를 신으시면 안 돼요 다른 축구화를 알아보셔야 된다 근데 선수들이 다 나는 온전한 내 실력을 그대로 다 노출시켜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선수들은 무조건 사서 신으면 가볍고 맨발 감각에 가까운 굳이 미준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축구화가 되는 거죠 그니까